저희는 지금 젤리버금에서 공연하고 있고요 혹시나 저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저희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거나 여러분들이 오늘 찍으시는 영상 저희 아이디 태그에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 인스타 아이디도 봐주시면서 남은 공연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계속 저희랑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음료수 맛있어요? 음료수 맛있어요? 오케이 아 너무 맛있어 보인다 지금 오늘 음식 잘 안 마시는데 아 더운 여름에는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아 근데 아까 지금 복숭아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아 진짜 맛있었어요 와 나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마셨는데 진짜 너무 달달했어요 진짜 와 너무 좋았어요 오케이 자 이어서 바로 다음 곡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 효진이랑 매력 좋다 그럼요 좀 더좋아 진짜 Wine